이번 시간에는 PHP 웹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수업 중에서 오늘은 설치형 블로그 텍스트 큐브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블로그 카테고리에 텍스트 큐브가 있습니다. 텍스트 큐브는 설치형 블로그 솔루션입니다. 이 설치형이라는 말은 서비스형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이를테면 다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들을 서비스형 블로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거는 이런 업체들이 서버를 제공해주고 사용자들은 회원가입만 하게 되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설치형 블로그는 이런 서비스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서버를 장만하고 그 서버에다가 텍스트 큐브나 워드프레스 같은 블로그 솔루션들을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치형에 비해서 서비스형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운영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고 서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 없고요. 또 서버라는 것이 365일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설치형 블로그를 쓰느냐? 그건 이제 자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형 블로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스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주 높은 자유도로 자신의 플러그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킨을 만들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블로그 소스 자체를 직접 수정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이런 엔지니어들은 이 설치형 블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외에도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랄까요? 그 기업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블로그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설치형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툴을 내용을 바꿔서 그래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텍스트 큐브를 쓰고 있는 곳은 오마이뉴스 블로그 같은 경우도 텍스트 큐브 기반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티스토리는 본격적인 블로그 서비스지만 사실은 이 텍스트 큐브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형 블로그입니다. 지금은 다음 쪽에서 많은 부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의 텍스트 큐브와 유사점들이 아주 많이 적어졌지만 어쨌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블로그 솔루션이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남의 서버에다 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검열에 취약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의 서버에 올라간다는 것이 데이터가 결국엔 공개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즉 억세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겠죠.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설치형 블로그, 또 자신이 직접 서버에다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텍스트 큐브는 한국형 설치형 블로그라고 적혀있네요. TNF, Tector and Friends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텍스트 큐브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커뮤니티에 속해서 이 솔루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비용이 늦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 링크가 바로 이 텍스트 큐브가 설치되어 있는 텍스트 큐브를 배포하는 사이트의 주소입니다. 여기 최신 버전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기본과 확장이 있는데 이 확장을 다운로드 받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확장은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필요한 또는 필수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패키징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확장 패키지고요. 기본 패키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확장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데 뒤에 보면 ZIP도 있고 타르.gz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있죠. 이건 첫 번째 거는 ZIP이고 두 번째 거는 타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압축이 되어있는 건데 저는 ZIP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걸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건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리눅스에서도 언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ZIP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는 걸 풀 수가 있거든요. 타르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일을 묶는 방법 또 압축하는 방법인데 이걸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생활코딩 수업 첫 번째 동영상에 보시면 압축 푸는 법 FTP 사용법 또 SSH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저는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FTP라는 걸 이용해서 저의 서버에 이 텍스트 큐브 소스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파일질라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파일질라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미리 사이트를 등록해놨어요. runphp.net이라는 사이트로 접근할 건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접속해보셔도 접속이 안될 거예요. 연결하면 조회에 성공하면서 연결이 잘 됐죠. 그럼 저는 여기서 runphp의 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로드시키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업로드 진행사항이 나오죠. 100%가 되면 업로드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ssh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저의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텍스트 큐브가 업로드 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로그인에 성공했고요. ls-al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리스트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cd change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바꾸고요. 다시 목록을 열람해 보면 텍스트 큐브로 시작해서 zip로 끝나는 파일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zip, zip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 때는 unzip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압축되어 있는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디렉토리에 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배포형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 설치형 애플리케이션들은 제 꼭대기에 이 압축된 파일 안에 있는 파이들이 여러가지 디렉토리 구조를 통째로 가지고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디렉토리의 가장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로 보통 이 솔루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압축을 풀면 tc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이 압축의 텍스트큐브의 소스들이 담겨있을 겁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tc로 시작해서 뒤에 쭉 나가죠. 즉, tc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고요. ls-al로 열람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tc라는 디렉토리가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반 정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쉘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쉘이에요. 쉘이 아니라 이제 웹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접속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